아직도 수수료 낭비 중이신가요? 이제 주지 말고 받자. 공식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 위프에서 수수료 할인은 기본이고 수수료 페이백 8대 99% 연구 적용 디지털 자산 환급 플랫폼 위프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대장입니다. 여러분들은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 게 전부일 텐데요. 때때로 무지해서 오는 위협은 대응할 수도 대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문 트레이더로 거듭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요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각 거래 방법이 갖는 이점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현물 거래는 현실 대부분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인데 현물과 대금을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현물 거래는 청산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지만 동시에 시드머니에 대해 일반적인 수익률밖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선물 거래는 암호화폐의 경우에 대금을 증거금과 미수금의 형태로 지급하는데요. 이에 따라 받는 물건은 언제든 매도 매수가 가능하지만 거래소의 손해를 막기 위해 평가 손해가 증거금을 넘기는 순간 자동으로 매도 매수 처리됩니다. 이를 청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선물 거래의 옵션 중 하나인 레버리지는 이 증거금과 미수금의 비율로써 이를 증거금에 대한 증거금과 미수금의 합의 배율로써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레버리지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미수금에 비해 증거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청산 위험이 커지는데요. 하지만 리스크를 감수한다면 어마어마한 미수금의 이익이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되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선물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도 꽤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현물 거래는 원금에 대한 리스크는 적지만 기대의 이익도 낮은 편이고 선물 거래는 원금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만 기대의 이익이 높은 것인데요. 이는 트레이더의 성향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물 거래를 하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수수료가 거래총액에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미수금과 증거금을 합한 거래총액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수료도 그에 비례해서 커지는 것인데요. 만일 레버리지가 100배율이라면 현물 거래에 비해 수수료 또한 100배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선물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수수료 문제에 대한 대응책과 고찰이 꼭 필요한데요. 문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개인으로서는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자산 환급 플랫폼 위프를 추천해드리는데요. 위프는 페이백 혜택과 시장가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트레이더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켜줍니다. 최대 90%의 수수료 할인을 받으신다면 레버리지의 무한한 잠재력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래 방법을 선호하시나요? 현물 거래인가요? 아니면 선물 거래인가요? 어느 쪽을 고르셔도 항상 이익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선물 거래를 하신다면 꼭 잊지 말고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의 차이점과 특성에 관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대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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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